1. 옹벽에 작용하는 토합 및 옹벽의 안정조건 1. 옹벽은 토합을 견디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로서 옹벽에 안정조건을 준수하고 설계 및 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2. KDS 1180-05, 2020 및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 등 참조 2. 옹벽에 작용하는 토합 1. 콘크리트 옹벽과 뒷채움재의 자중 등 고정하중 2. 상재하중에 의한 토합 증가량 3. 배수가 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수압과 부력 4. 콘크리트 옹벽에 직접 작용하는 외력 5. 지진에 의한 하중 등 3. 옹벽의 안정조건 1. 활동에 대한 안정성, 안전렬 1.5 이상, 지진 시 1.2 이상 2. 전도에 대한 안정성, 전도 저항 모멘트는 최소 2.0배 이상 3. 지지력에 대한 안정성, 기초지반의 지지력이 충분할 것 4. 전체 안정성, 사면활동에 대한 안정성, 지진 시 1.1 이상 5. 기초지반의 치마, 동결 심도보다 깊게 설치, 최소 1m 이상 6. 지진 시 안정성, 기초지반의 액상화 검토를 포함하여 활동 방지 벽이나 횡방향 앵커를 설치하여 저항을 증대할 것 끝 옹벽에 작용하는 토합 및 옹벽의 안정조건 답 1. 개요 1. 옹벽은 토합을 견디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로서 옹벽에 안정조건을 준수하고 설계 및 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2. KDS 1180-05, 2020 및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 등 참조 2. 옹벽에 작용하는 토합 1. 콘크리트 옹벽과 뒤채움제의 자중 등 고정하중 2. 상제하중에 의한 토합 증가량 3. 배수가 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수압과 부력 4. 콘크리트 옹벽에 직접 작용하는 외력 5. 지진에 의한 하중 등 3. 옹벽의 안정조건 1. 활동에 대한 안정성, 안전렬 1.5 이상, 지진 시 1.2 이상 2. 전도에 대한 안정성, 전도 저항 모멘트는 최소 2.0배 이상 3. 지지력에 대한 안정성, 기초지반의 지지력이 충분할 것 4. 전체 안정성, 사면활동에 대한 안정성, 지진 시 1.1 이상 5. 기초지반의 치마, 동결 심도보다 깊게 설치, 최소 1m 이상 6. 지진 시 안정성, 기초지반의 액상화 검토를 포함하여 활동방지 벽이나 횡방향 앵커를 설치하여 저항을 증대할 것 끝 5. rel 9. 마칠 5. 엘 6.IT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